올레 음악 주세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와 날려 살랑살랑 내 맘을 흔들는데 빨리게 해놓고 안고던 오랜 척한다면 너무나 얄미운 당신 올레 올레 챙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난 한 번씩 하나 가도 괜찮아 올레 올레 어떻게 놀라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맞춰도 난 어쩐까 맞출게 자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1번부터 4번 중에 가장 장윤정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지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이제 백인의 선택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장윤정 씨를 포함한 히든 승어의 얼굴을 공개합니다 스톱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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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심 얼레 얼레 들리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난 네 맘에 들었다면 난 한 번씩 안아 네 맘에 들었다면 난 한 번씩 안아봐도 괜찮아 얼레 얼레 멋지게 흔끼나게 다 얼레 얼레 멋지게 흔끼나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맞춰도 난 멋지게 흔끼나게 다가올래 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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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기지 말고 내게 다가올래 네 맘에 들었다면 난 한 번씩 안아봐도 괜찮아 얼레 얼레 멋지게 흔끼나게 다가올래 살며시 입맞춰도 난 너 어쩜 눈 감아줄게 얼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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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얼레 어 얼레 네 자 장윤정씨는 3번에 있었습니다